아오 솔로하다 솔로 미라마는 아니다 이거 먹어 미라마는 미라마 도대체 왜 미라마를 걸었는데 미라마가 나오는거지? 아 미라마 증말로 미라마도 연속 3번 나왔다는 건 50분 확률이 말도 안된다는 소리 아니에요? 50호 확률인데 어떻게 3번이 뛸 수가 있어요 저거 야 이게 50호야? 이게 게임이야? 이게 50호야? 다섯 번 와 여섯 번 오케이 아 한 번 하기 힘들다 진짜 어디까지? 차가워 리포브카 가면 되겠다 좀 늦었나? 여기쯤 내려가지고 리포브카 할 수도 있는데 뭐야 야 수나이 왜 한 명 아 있네 제발 이런 그지같은 아 가기 늦었네 존버여야겠다 존버 아파트 졸라 싫어하는데 난 조금 내려가야 되네 결국 컨셉 잡고 하는 거 안 합니다 반판 진짜 1등 노려보실 잔악계 미션 킬당 만원으로 우승시 지급 콜 아니면 2번판 2번판? 힘들 것 같은데 될까? 그러면 2번판 안 합니다 2번판 안 해요 어? 어? 버글루트가? 그래 버글루트가 이렇게 되면 떨어지지 여기 이거 노래 볼만 하겠는데 그로자 같은 것도 괜찮고 오 수나 소음기 나왔다 수나 멀칵인가? 그로자? 무난하죠? 그로자 먹었으니깐 2번판 미션 진행으로 아 그래요? 아 제 의지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? 될라나 힘들 것 같은데 위치도 안 좋고 차가 없어서 싫으시면 단판 하죠 뭐 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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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단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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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아 이번판 할까? 오케이 2번판 이번판 합시다 오랜만에 차 안쓰고 좀 뛰어다녀 봐야겠다 E3는 게이밍으로 쓸려면 쓸 수는 있고 E5, E7는 뭐냐? 뭐냐? 뭐냐 소음기? 어디서 쏘는거냐? 어디서 쏘는거냐? 타이어 터뜨리네 이 새끼 어디서 쏘는거냐? 터뜨리네 다 occasion 으어!!! 잊을뻔12 잊을뻔ulle 마이코 executive 리얼 뒤질뻔했네 진짜 아 저기 세웠네 저기 능선에 세웠어 쟤 말고 이쪽 능선에 세웠거든 님 뒤짐 삼두케 이득 굳이 지금 이동 안해도 되겠네요 저거 시체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아 이거 내 버그 타이어 더 털어놨잖아 얘가 타고 온 차 타고 가면 갔다와볼까 쓰나서 옮기버리고 아니다 쓰나서 옮기 아니야 하하 싸우시죠 네 님 걸어오셔야 되구요 저 있네 에이 너무하네 오케이 음 차카라 탔다 야 그거 타이어 없어 난 싸다라 난 싸다라 아 미친 개 변태새끼 이거 뭐야 내 위치 어떻게 알아 얘 조금 과... 지형으로 봐서는 걸어가는거보다 차 타는게 나을거 같은데 네 차가 있다고 인게 문제죠 와 여기 더 있네 으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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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오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벙금 벙금 기여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보급 성당이 많이 써 보이는데 보급 성당이 맛있어 보이는데 보급 성당이 많이 써보이는데 아 아 어그러워진다 자료 너무 안좋은데 1-2-3 아이씨 젤 숙네 또 으ij 아 역시 으 으 으 오 아 쟨 내 총살이 들었겠지 쟤 한명 그리고 세명 남았거든요 1대1 내가 먼저 간다 저기 있던 카팔 소리가 마지막이구나 저기 있던 질질! 아 자리 너무 좋잖아 길이 너무 좋잖아 아 아 상위권이랑 빡센 데 1등 해버렸다